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정보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실적 성장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잘 갖춰져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게임이 P2위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과연 조이시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게임주들이 또 모처럼 만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P2위나 NFT나 뭐 이런 것들에 다 엮여있는 이 게임주들 더 갈 수 있을까 궁금한데 조이시티가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었어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차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은 오늘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P2의 얘기가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일단은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오늘도 TMI 좀 하겠습니다. 뭐 조이시티 내용은 김민수 대표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오늘의 TMI. 그런데 서두의 주제에서 나왔는데 예전에 2012년도, 2014년도에서 게임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던 그런 과도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제2의 어떤 과도계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시장을 얼마만큼 누가 빨리 선점을 하게 되고 선점한 효과를 통해서 예전에 NC 소프트의 리니지가 그랬던 것처럼 충성도 높은 IP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돈이 되는 아이템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 아마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소셜에서 이 게임을 접목시키게 되면서 결국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톡이 크는 계기가 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초기에 이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전향적으로 스마트폰은 대중화라든지 어떤 기기의 성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1차적으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2013년 하반기, 그러니까 2013년 10월 이후에 이 모바일 게임이 그냥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쏟아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 지하철 타시면 아시겠지만 나이 있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모두 애니팡을 했었거든요. 썬데이 토즈는 애니팡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 본격적으로 열렸고 그러면서 이제 썬데이 토즈가 실적이 폭발하게 되고 모바일 게임에 또 2차 랠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걸 왜 짚어보냐면 어찌 보면 2012년도에 모바일 게임 초창기가 어쩌면 작년에 P2E 게임이었던 초창기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모바일 게임이 실적 수익이 나는 데는 2012년, 2014년도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P2E는 그게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2014년도에 나왔던 게임들, 애니팡이라든지, 서머너즈 워라든지, 퍼즐앤드래곤, 세븐나이츠 모두의 마블 이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많은 게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게임만 성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게임의 어떤 성공 포인트를 보니까 성취를 해야 될 어떤 장난기 게임 목표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성도 높은 IP라든지 그리고 소셜 요인.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인핵 구매 이런 부분들이 흥행 요인이었는데 P2E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돈이 되는 NFT를 만드느냐. 이 NFT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가상화폐로 인한 거래, 이 거래를 통한 충성도 높은 IP 확보 이런 부분들이 P2E도 마찬가지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이 시티가 위메이드에 이어서 1분기에 게임이 나온다고 하는데 빠른 출시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흥행 요인들이 갖춰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올해부터는 P2E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건데 아마 제2였던 태동기였던 성격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P2E가 결국에는 관건이다. 이 조이 시티도 이런 모멘텀을 받은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조이 시티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졸뻔했습니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조이 시티를 볼 때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P2E가 아직 허용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변수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제가 어차피 글로벌 다른 데서 돈 벌어오니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잘하는 게 SLG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략 게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프리스타일 PC로 많이 했었는데요. 농구 게임 이거 많이 하다가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이라고 하는 쪽 그리고 또 건십 배틀 이쪽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한 구석에 기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기지를 지어서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세력이 커지면 내가 하나가 나라가 돼서 또 다른 쪽을 침범하기 위해서는 내가 커져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P2E 게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뭘 채굴을 해서 그만큼 에너지나 돈을 쌓은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내 갖고 있는 배나 아니면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상대편을 또 침공하기 좋게 만든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어떤 세력 간의 전쟁이나 채굴 시스템 모든 게 P2E와 맞아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성공 요인의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건십 배틀이라고 하는 최근에 출시된 게임이 1억 달러가 1억 다운로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다운로드 정도면 그만큼 글로벌 IP 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웹툰 사업도 진출을 하는데 중국의 1위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에 500만 달러를 투자를 할 정도로 보게 되면 웹툰 쪽 특히 아마 이쪽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IP를 활용한다라는 측면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작년도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는 한 20% 이상 매출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한 거의 95% 이상 한 42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는 만큼 실적 성장세가 P2E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기반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조희씨가 실적도 견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P2E가 엮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